안녕하세요. 아찔게임방입니다. 뭐 전투... 뻔하지... 어? 전투... 야... 이 자식이... 오우... 간말에 좀 트니까... 어... 야... 영원한 것들... 여기... 지옥의 모습이겠죠, 이게? 걸리면 안되겠죠, 이게? 흠... 걸리면 안되겠죠, 이게? 가만히 있다가! 가만히 있다가! 가만히 있다가! 가만히 있다가 고기만이 죽을 수있습니다. 가만히 있다가! 몸이 죽을 수있죠 하나 아프던 사람은? 우와... 칠할 수 없는 이지 않냐고 Portrait wounds brother sisters And loved ones And look what you have done to them All the curtain were account Because you banned from you curse Instead of facing it When you turned your back On your father Xin Bell You turned your back on the gods And let the darkness leak out on your people Why must they pay for your heresy? 이리와, 이리와. 감 잡았어. 점프 날라차기 오케이 이쪽 길 봐둬 엄마 너는 그녀를 차지하고 너마저도 차지할거다 길이 어디야? 저긴가? 왔던 길 아니겠죠 왔던 길이야. 여기 떨어졌잖아 아, 분위기 장난 아니네 이쪽으로 올라가는거 아니겠지? 물어볼 수 있는 길이 아니야 아, 이쪽으로? 이게 지금 피바다 겠죠? 핏물 응? 엄마 내가 필요해 도와줘 아 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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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냐? 야 피우잖아 야 야 자식아 몸을 얻었단 말이야 몸을 얻었단 말이야 몸을 얻었단 말이야 몸을 얻었단 말이야 기사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언제까지 언제까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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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이걸...그림자까지? 이쪽은 없지 않을까요? 이쪽은 없어 일단 이쪽은 없는 것 같고요 이쪽으로 가는게 아니라 이쪽 위에 뭐가 있지 않을까요? 다시 올라가? 과연... 아무때나 가는겁니다 딱히 뭐... 하나 열렸고... 너무 어두우니까 불을 좀 지펴놓고 처음부터... 따라해 봐 누구야 이 녀석이 이 녀석을 아니면 아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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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하나만 더 찾으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어디냐? 안녕. 안녕. 나선 계단으로 쭉 내어라. 아니구나, 여기가 아니구나. 아, 여기가 거기야. 아니, 여기는... 열 수가 없잖아. 저기요. 여기는 모르겠고 여기가 나선 계단이고 여기는 아닌 것 같고 반대편은 여기도 나선 계단이 있네 올라왔던 곳 아닌가 여기 갔던 데잖아 여기 아니야 저장이 계속 되는거지 자동 저장이 저기가 뭐가 있는 것처럼 여기가 이거고 아니 이게 아까 그쪽인 것 같아 문이 잠겨있었죠 그쪽이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잠겨있는 아니 여기 여기 이쪽으로 들어가서 여기부분 여기 여기가 문이 잠겨있잖아 여기가 뭐 있는 것 같은데 오? 뭐 있나? 아 진짜 이 반대쪽인가 다선 계단 아까 자동 저장이 여기서 이루어졌으니까 뭔가 있을 것 같긴 해요 한번 여기서도 한번 달려보죠 자동 저장 30분이 넘었는데 여기 여기가 여기가 너무 비슷해가지고 빨리 가라 아이씨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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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데 왔던 곳이잖아요 여기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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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verlap 여기 musky 여기 저가 이거 여기 여기 주인이 ioxid 그쵸, 다 길이 막혔어 설마 다시 이쪽으로? 아니죠 아, 진짜 퍼즐이 참신하긴 해요 참신한데 사실 뭐 의미도 없고 퍼즐이 난무한다는 생각이 들어 이런 퍼즐이, 동일 퍼즐이 길 찾기도 되게 애매해가지고 그나마 야외에서의 퍼즐은 그런 길 찾기 퍼즐은 보이고 안 보이고 뭐 이런 식의 그런게 있어서 좋은데 그쵸? 그쵸? 아 강한 쇼금을 만들어준다 시그르트는 아버지가 한 번의 쇼금을 오딘을 가지고 있던 쇼금을 오딘은 쇼금을 죽였다 그러나 시그르트의 어머니는 아직의 쇼금을 그래서 레이엔은 그의 쇼금을 만들어준다 시그르트는 쇼금을 먼저 쇼금을 만들어준다 그리고 그와 레이엔을 파플르를 찾는다 이 문을 열리면 뒤로 돌아가야 되는데 뒤로 돌아갈 길이 있나? 없잖아 저긴 뭐였지? 어? 아 싸웠던데? 싸웠던데 싸웠던데가 아닌 것 같은데? 싸웠던데 맞네요 싸웠던데가 많네 싸웠던데 맞네 싸웠던데 맞네 싸웠던데 맞네 싸웠던데가 맞네 싸웠던데 맞네 아 아 아 때려주면 죽을 것 같애 뭐야? 어쩌라는 거야? 저게 짜증나네 밖으로 나가서? 설마? 안 나오잖아, 안 나와. 피가 안 나온다고 여기 들어와야 들어와야 이게 나오는데 여기 뭐야? 여기 뭐 아, 정말 짜증나네 아, 근데 이게 있을 이유가 뭐냐 이거지 뭔가 있는 게 아니냐 이거지 내려가질 못해요 이 문을 열고 싶은데 들어오자마자 우측으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 뭐가 있나 오른쪽 길은 없고요 이쪽에 여기도 막혀있고 저 막힌 길을 어떻게 가지? 여기로 뭐 들어가는 것 같은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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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 거기서 좀 힌트가 나올텐데 그것도 없어 여기로 내려가는 내려가나? 다시? 잠시만 저 반대편에 뭐가 있었지? 반대편도 계단이겠죠? 저장 저장이 또 이루어졌어요 저장이 또 이루어졌어요 뭐냐고 뭐냐고 이거 간 dévelop 저녁 저녁 아 아 진짜 쉬운게 없네 쉬운게 없어 어딨냐고 저게 다시 동굴 탐험 아 뭐 몰래 갈 수 있는 길이 있나 어 드래곤 파프너는 너무 큰 그리고 죽을때 그는 눈에 맞게 죽을때 하지만 매일 파프너는 희트에 물을 찾고 이건 아니다 진짜 적당히 좀 하자 아 진짜 공략을 또 봐야 되는건가 지금까지 공략을 봤지만 공략을 제대로 공략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공략을 한번도 안보는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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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진짜 이쪽에? 어? 뭐야? 올라가는 길이 있었어 응? 여기를 이거 피 아니냐 이거? 이정도면 되는걸로 봐줘야지 아 그림자 아 돌아가서 아 아 아 아 아 제가 기억이 안 나요. 5살이었어요. 그들은 그녀가 어둠을 떠났어요. 그녀가 어둠을 떠났어요. 그런데 그녀가 죽을래요? 그녀가 마지막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여기서 끊고 다음에 또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1월 12일 토요일인데 오늘 엔딩을 볼 계획이에요. 다해서 리뷰 영상까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게임하겠습니다.